안녕하십니까 제24회 주택관리사 보호시험 대비 기본적인 입문강의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송일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시설개론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회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시설개론 과목은 1차에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시험은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을 먼저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시설개론은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시설에 대한 개갈적인 이론을 갖다가 시험을 출제를 하는 파트가 되는데 이 범위가 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시설개론은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건축구조편하고의 건축구조 자, 건축구조라는 것은 쉽게 건축물을 짓는 그 뼈대 이 골조, 건축물을 짓는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뼈대가 있죠 그러면 그 아파트의 뼈대 골조는 무엇을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의 욕실에서 샤워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옥상에 물이 새면 안 되겠죠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학면이 건축구조편입니다 건축구조, 그래서 1편에다가 건축구조를 갖다가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축구조 20문제가 정확히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그래서 50%가 건축구조편에서 정확히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설비편을 2편에다가 해놨습니다 건축설비, 그러면 건축설비라는 것은 이것이 건축설비 파트가 됩니다 자, 일단 뼈대를 짓는 것은 건축구조편이고 설비는 기능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옛날은 호롱불이나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좀 그렇죠 한석불 이럴 때는 불 켜놓겠죠 호롱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조명을 켜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주방에서 물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설비라든지 그리고 겨울에 차가운 물을 쓰면 좀 안 좋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급탕설비라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실에서 샤워를 해가 물을 버렸다 그러면 그 물을 버린 배수설비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바로 건축설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설비 20문제에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정확히 50대 50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시설계로는 2차 시험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2차 감옥에서 공동주택관리실무파트에서 다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학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시설계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축구조편 가지고 2시간 정도 다루어 드리고 그다음에 건축설비편 가지고 전체진 아웃라인 2시간 이렇게 해서 입문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구조하고 설비가 앞으로는 교대로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3회 대비에는 건축설비편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했습니다 이제 강계법령 쪽에 들어가서 건축설비 부분 가지고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 24회 대비에는 건축구조편 가지고 아마 난이도 조절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축구조편은 어떤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구조는 보시면 먼저 제1장에다가 총론을 잡고 있어요 건축구조에 대한 총론 총괄적인 이론을 잡는 구조의 이론을 잡는 부분이 총론 파트너의 총론 그럼 이 총론에서는 그러면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있을까 합니까 자 쉽게 우리도 뼈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무게의 골격에 맞는 뼈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죠 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뼈대가 약하면 이거 모탄이죠 그거와 같이 건축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총론에서는 우리가 이론 파트를 언급해서 시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인 이 하중 부분입니다 하중 부분 파트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꼭 한 문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중적인 측면은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사람의 몸무게와 같이 이걸 보면 되죠 고정하중 움직이지 않는 구조물의 자중과 같은 고정하중이 있겠죠 이런 고정하중이나 이런 부분도 그리고 사실상 이거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축조하면 이 뼈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뼈대의 무게는 우리가 고정하중이 되겠죠 하중에서 이런 아파트 우리가 축조를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면 짓게 되면 이 구조물의 자중이 있겠죠 구조물의 자체의 무게 구조물의 이런 자중 개념 자체의 무게 사람으로 치면 옷 다 벗고 여러분들이 식사 전혀 안 했을 때 굶었을 때 며칠 단식을 해가지고 장을 싹 다 비운 상태 이것이 쉽게 고정하중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고정하중이라고 칭하거든요 고정 얘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막 움직입니까 홍수났다고 구경한다고 저기 한강변에 낙동강변에 가서 구경 가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이건 고정되어 있다 이것이 고정하중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어떻게 합니까 입주를 하시겠죠 이렇게 아파트 입주하면 이제 새 아파트 간다고 바꾸고 가겠죠 TV도 큰 거 있죠 75인치나 더 큰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들어가실 거고 냉장고 이런 거 사가겠죠 그러면 이걸 사용은 점유 사용함으로써 들어가는 바로 무엇이 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지만 쇼파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겠죠 이것이 보통 적재하중인데 라이브 움직일 수 있는 하중이라고 해서 하라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중 그러면 이 하라중적인 측면은 적재하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 등의 이런 적재되는 하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하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도 있죠 옥상에 눈이 내립니다 겨울에 그래서 이런 눈이 내림으로써 눈이 적재될 수 있겠죠 자 사이죠 그러면 이 눈의 무게에 의해서 하는 바로 적설하중 적설하중 개념이 우리가 있어요 이런 하중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오고 있죠 지각의 변동이자 땅이 흔들리니까 건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이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진이 영향을 주는 이런 지진 하중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천년에 한 번 정도는 대략 6.5에서 7 정도 지진이 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쉽게 일본에 지진이 9 이상 지진이 오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9.5 정도 가까이 지진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거의 나중에 늦게 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지진이 오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경주나 포항 이런 부분에 지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할 것은 일본에 아마 9 이상이 되는 강력한 지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진 하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와 이거죠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영향을 주는 바로 이런 풍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중이 있는 거죠 이런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하중 부분 기억해 1장에서는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조업 그래서 흐름상 이거죠 과거에는 흐름상 고정하중 가지고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런 하라중이나 이런 적서라중 이 지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쪽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최근에 이제 로테이션으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풍화중은요 지문만 나오고 답은 안 됩니다 23에 대비해도 풍화중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올해도 똑같습니다 풍화중은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두시면 되죠 이런 보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파트 내려보네요 그래서 총로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는 하중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하중에 견디기 위해서 이 건축 뼈대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보통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뼈대를 성인이 되고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성인이 되면서 뼈대가 자꾸 굵어져야 되죠 그거와 같이 그래서 이 건축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건축 구조 이 뼈대 뼈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뼈대는 무엇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지죠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다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는 다양하다 사람도 있죠 다양하죠 남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종도 있죠 흑인종 백인종 항인종 해서 이 틀마다 다 틀리죠 그래서 그거와 같이 건축물의 뼈대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적인 측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을 사용하면 습식 구조고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식 구조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뼈대는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도 지도 항인종 중에서도 인종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무엇입니까 토착민족은 굉장히 작죠 그런 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이렇게 라멘 구조가 있고 벽식 구조가 있고 플랫슬레브 구조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총론 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다 맞추고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봐두고 그래서 1장에서는 총론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쪽에서 2장 그래서 1장에는 총론 다루고 2장에서는 이제 기초구조를 다룹니다 기초구조 자 기초구조라는 것은 이거죠 사람으로 치면 발구조예요 자 그럼 이 건물의 상부하중을 안전하게 집안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기초구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초구조는 이것도 이제 두 문제가 나와요 기초구조도 두 문제 자 그런데 이 기초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자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을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왠가 하면 기초도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도 보시면 다 틀리죠 뭐 사람은 보통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서서당형에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죠 발바닥에 있는 이 여기가 이제 기초구조가 되겠지만 자 이거죠 이래서 호랑이나 이런 사자나 이런 것들은 내발로 걸어 다니죠 기초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 다니죠 그래서 달라지죠 그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이 시험에 응급이 가장 빈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초는 기둥 하나의 기초판에 있으면 그걸 갖다 독립기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의 분류 파트에서는 이런 걸 이제 기초구조에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같이 건물 바닥 전체를 갖다 기초로 하는 우리가 온통기초도 있을 거고 그러면 조족조와 같이 벽 아래의 기초를 설치하는 우리가 연속기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이제 바치는 복합기초도 있을 거고 독립기초 그리고 이제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보시고 그리고 자 이제 기초가 이제 부동치마가 서로 상의하게 치마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치마적인 측면 관련된 거 그래서 부동이라고도 하고 부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부동치마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공부해요 그러면 원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방지 대책이 정리되죠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이 이겁니다 그럼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책에서 이제 지방 계량 관련된 거 지방 계량 관련된 공법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기초를 갖다가 설계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가장 적합한 기초의 지방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 조사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는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이에요 이것이 앞전 23에도 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면 아파트 뼈대에서 가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90 몇 프로 바로 이걸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3장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자 현재 아파트 골조죠 철근을 100원 해놓고 콘크리트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원어죠 그런데 일본식 발음으로 공그리 공그리 그건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4회 시험 때 23회 시험 때 4문제가 나왔죠 4문제 그 이전에는 3문제 위주로 쭉 나왔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써드린 이유는 제가 좀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정도로 출제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회 때는 이 철근 콘크리트 6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중성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데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것은 쉽게 이거죠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를 합성식인 거예요 콘크리트 그러면 콘크리트는 무엇이냐 이것이 콘크리트예요 시멘트하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 자갈이에요 기본 재료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해서 다른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료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넣는 혼화 재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세 가지를 배합을 해가지고 혼합을 해서 물로 비빔하는 거예요 물비빔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라고 해요 콘크리트 자 그러면 모르타르라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만 혼합해서 비빔한 것 그것은 모르타르라고 칭하고요 콘크리트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이 모래하고 자갈 두 가지를 골재라고 칭합니다 골재 이 두 가지를 골재 이렇게 칭하고 그 다음에 이 시멘트가 이 골재를 결합시키는 재료죠 그래서 이 시멘트가 결합제예요 얘가 결합제라고 이게 골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드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가 추가적으로 이제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가 바로 이 혼합제료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제료 사람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시죠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마치 기호시 보는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를 혼합제료 그런데 여러분도 이거죠 추가적으로 넣는 재료가 있는데 혼합제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혼합제 재료제자 재료로 넣는 개념이고요 재료로 재료로 추가로 넣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죠 추가적으로 더 넣으시는 게 재료로 넣으시는 게 있죠 내가 식혜를 한 잔 넣으신다 이런 건 재료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분 좋게 해서 약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혼합제 그래서 의자제자인 약품으로 넣는 거예요 이거는 재료제자인 약품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배합을 하가지고 어떻게 강도가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는 어떤 시멘트를 사용하고 시멘트의 분말도가 어떨 때 어떤 것을 되는가 이런 것을 학습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콘크리트는 다시 나중에 균열이 가잖아요 그러면 균열이 왜 발생하고 이런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철근 철근은 보통 잡아당기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보통 인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철근이 인장력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인장력은 잡아당기는데 견디는 힘이 인장력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인장력이에요 그런데 철근을 잡아당겨서 뛰실 분 없죠 잡아당겨 보십시오 떨어지는지 그래서 이거는 기계로 잡아당겨야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이 인장력 분담을 하고 콘크리트는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압축력이라는 것은 누르는데 견디는 힘이 압축력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누르는데 자 누르는 힘에 압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는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이렇게 칭해서 우리가 RC 그래서 레인포스트의 R자를 땁니다 R 따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C를 따가지고 RC조 또는 RC구조 또는 RC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만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쉽게 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학습을 그래서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4장 4장에서는 이제 철골 구조를 자 강제 철이 뼈골자죠 뼈대가 되는 구조인 철골 구조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철골 구조 자 이 철골 구조는 강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강구조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 그러면 이 철골 구조가 우리 시험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아파트가 초고층화가 된다는 거예요 초고층화 그래서 뼈대가 이제 초고층화 초고층 건물이 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을 수 있지만 철골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철골이 뼈대가 돼 주뼈대가 되면서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골 구조가 우리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회 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1회 때부터 이 철골 구조가 우리 시험에 범위에 들어가서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과거의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도 충분했는데 아파트가 자꾸 고층화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0층 넘는 아파트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골 구조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은 두 문제예요 철골 구조는 기본은 두 문제 부분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맥시멈은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세 문제까지 그런데 기본은 두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쩌다가 세 문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철골 구조 파트는 뼈대를 철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철골 구조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리고 철골은 어떤 접합 방법이 있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든 용접을 한다든지 있죠 볼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인가 용접은 우리가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용접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결함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용접 결함이라든지 용접시 주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뼈대를 짤 때 형광을 가지고 이용하든지 강간이라든지 종류가 많겠죠 이런 것을 공부하는 파트가 철골 구조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5장에서는 바로 조적식 구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조적식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조, 짤조자입니다 적이 쌓을 적이에요 조적식 구조 그러면 뼈대를 갖다가 벽돌이나 볼록이나 돌 같은 것을 가지고 쌓아서 짜올린 구조라는 모로타를 이용해서 이것이 조적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적식 구조는 과거에는 세 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문제 되었다가 이제 한 문제 내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적식 구조는 많이 보면 안됩니다 얘는 한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한 문제 그래서 조적구조 또는 조적공사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이거는 조적구조나 아니면 조적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간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합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짓는다 이게 단독주택 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쌓아가지고 짓죠 그런데 왜 조적구조가 나오네요 자 아파트가 뼈대가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죠? 다 콘크리트는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죽뼈대는 철근 콘크리트지만 벽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적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단 봐요 하단 경계석에 벽돌 이렇게 세우고 이쁘장 해놨죠 벽돌 사용하고요 뭐 담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는 담장을 설치 안 하죠 그래서 조적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적구조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 문제라 계속 한 문제만 해요 왜죠? 정확히 제가 문제를 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공사는 한 문제가 올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3회의 경우는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 안 됐던 개구부와 관련된 창대 쌓기가 지문 세 줄 언급되고 임방부 관련돼서 두 지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구부 관련돼서 앞전에 이렇게 기출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또 개구부만 내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쌓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하고 이제 건축구조편에서 5장까지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뒤에 건축구조편이죠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